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 너 진짜 제기 좋아했겠다 어휴 왕자병 그래 너 잘생겼어 잘생겼어 따롱 뭐? 냄새? 그럼 가야지 물 나올래? 아이고 뭐 보실지 그럼 오오 죽겠어 야 진짜야 오오오 진짜 맛있겠다 오오오 오오오 그래 그래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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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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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등학교 복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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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애교 뚫고 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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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한테나 그러지 마라 괜히 체크해 뭐? 네가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질투하는 게 아니라 다음은 애들이 다음은